파워볼 방송을 하던 연합방장팀 신사에 대한 제보가 온 것이다. 해당 회원께서는 연합방장팀 신사가 흥보하고 있는 믹스 지금은 셔터내림 사이트에서 1458만원을 먹튀당한 것이다. 해당 유저분께서는 4년이란 시간 동안 믿고 이용했던 것인데 마지막에 곳간에 돈이 떨어졌는지 먹튀를 해버린 것이다. 먹튀를 해놓고 괴롭히는 거 잘한다고 협박이나 했던 것이다. 해당 유저분께서는 1년이란 시간 동안 연합방장팀 및 믹스 사이트 관계자들을 수소문해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 모임빵이 생겼고 아직도 신상 및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방장팀 악질인 신사의 정보는 부천 인천 쪽 사무실 거주는 서울 상문 쪽이라는 제보가 있으며 95년생 이맥스민이라는 것이다. 사이트 직원이었던 박용액 99년생 화성 출신 내 신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하우볼 신사 및 믹스 사이트 관계자들에게는 현상금도 걸려있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하우볼 연합방장팀 사자신 3인 이증 등을 알고 계시면 피해자모인 분들께 제보해주면 살해 시원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게임 하시길 바라며 먹튀 제보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끝